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경로와 증인에 대한 휴가가 논의가 됩니까? 국방부 장관이?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굉장히 이상하고... 의원님,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? 이종섭 증인은 박은정 의원에게 발언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기본도 모릅니까? 이종섭 증인, 국방부 장관할 때 국회 출석 많이 해봤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요? 예?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이 아니에요. 이 법사위 청문회를 박은정 의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? 천지분관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? 참 어쩌면 오늘 다양하게 그렇게 모릅니까? 다양하게 이의 없고 다양하게 뻔뻔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